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찔레꽃, 시키로 설명드릴건데요. 트로트 찔레꽃이 아니고 가을밤이라고도 하는 동요 설명드릴건데요. 우선 그 전에 2019년 새해 기분좋게 시작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올 한해 구독자님들 모두 하는 일 잘 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한데 많이들 사랑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일단 그러면 노래를 보면 이거 전주 부분은 노래 마지막 4마디를 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그 부분. 그래서 C코드에서 솔, 라, 솔, 미, 미, 레, 도, 랄라, 도, 레, 도 이렇게 가는데 C코드 끊은 5번하고 솔 멜로디는 3번 오, 삼, 동, 사, 삼, 사, 라 라는 여기 2프레스 3번줄 를 눌러주셔도 되죠. 삼, 사, 그리고 다시 떼고 삼, 사, 솔 그리고 두번째 마디는 미, 미, 레, 도 이렇게 되는데 이마이나의 근음은 6번하고 멜로디는 미, 1번이죠. 여기는 6, 일, 동, 삼, 이, 일 미, 미, 나메, 레, 도 이, 삼, 이, 삼 이렇게 되죠. 그리고 F에서 세번째 마디는 F코드에 랄라, 도, 레, 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. 그러면 근음 4번하고 라 멜로디 3번줄 사, 삼, 동, 사, 미, 삼 그 다음에 도, 네 이, 삼, 이, 삼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가 도에서 시작 끝나요. 그러면 5, 3, 동, 사, 삼, 사 여기는 이제 변형주법으로 한번 해서 5, 3, 아니 5, 2, 동, 사, 삼, 사 5, 1, 2, 사 하고 이제 앞에 노래 부분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. 전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면 솔, 라, 솔, 미, 미, 레, 도 라, 라, 도, 레, 도 이렇게 됐죠. 그리고 이제 노래 부분 앞에 시작을 하면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칠레꽃 그 부분이 솔, 도, 레, 미, 미, 레, 도, 랄라, 도, 도, 솔 이렇게 가요. 그러면 C코드의 근음 마찬가지로 5번하고 솔 멜로디 3번이 되죠. 5, 3, 동, 사, 삼, 사, 도, 메 도 할 때는 이, 사, 삼, 사 아, 이, 사, 레 누르고 이, 사 이렇게 되죠. 이, 사, 이, 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A만화에서 미, 미, 레, 도 이렇게 돼요. 그럼 A만화의 근음 5번하고 5, 1, 동, 사, 미, 일, 미 미, 미, 레는 여기 2번줄, 3 플러스 2번 레, 도, 이, 사, 이, 사 그 다음 세 번째 마디는 F에서 라, 라, 도, 도, 솔 이렇게 돼요. 그러면 근음 4번하고 라, 사, 삼 동시 치고 사, 삼, 동, 사, 미, 삼, 도, 도 도 할 때는 이, 삼 여기 이, 삼 사, 삼, 동, 사, 미, 삼, 도, 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디는 솔 하니까 G 코드의 근음 6번하고 솔, 6, 3, 동, 사, 삼, 사, 이, 사, 삼, 사 사, 삼, 사, 이, 사, 삼, 사 이렇게 돼요. 처음 네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 솔, 솔, 도, 레, 미, 레, 도, 라, 라, 도, 도, 솔 이렇게 되죠.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그 부분은 미, 솔, 솔, 미, 미, 레, 도, 라, 라, 솔, 레, 도 이렇게 되는데 미, C 코드의 근음 5번하고 미, 오, 일, 동, 사, 미, 삼, 솔, 솔 여기는 오, 일, 동, 사, 미, 삼 세 끼로 솔 눌러주고 일, 삼, 일, 삼 솔, 아, 미, 솔, 솔 이렇게 되죠. 그리고 두 번째 하얀 잎은 그 부분은 이제 에이 마디나에서 미, 미, 레, 도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에이 마디나 근음 5번이랑 마찬가지로 오, 일, 동, 사, 미, 미, 레, 도 이, 삼, 이, 사, 미, 레, 도 그리고 에프 코드의 맛도 좋지 그 부분이 에프에서 라, 라, 솔, 레, 도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여기는 라칠 때는 4번하고 멜로디 3번 멜로디 3번 4, 3, 동, 3, 2, 3 라, 라 그 다음에 G7 잡고 솔, 레, 도 이렇게 돼요. 그러면 근음 6번하고 솔 6, 3, 동, 사, 그 다음에 레는 이, 사, 솔, 레, 이, 사 여기 3, 플랫, 2번주 레 를 누르고 솔, 레, 그리고 맛도 좋지 거기는 이제 C코드에서 여기는 5, 2, 동, 사, 삼, 사, 이, 사, 삼, 사 이렇게 돼요. 그 두번째 단락질 그 부분 이제 천천히 다시 보여드리면 미, 솔, 솔, 에이 마나에서 미, 미, 레, 도 라, 라, 솔, 레, 도 이렇게 되죠. 그리고 배고픈 날 가만히 따 먹었다 오 세번째 단락 보면 F에서, 아 C코드에서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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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, 솔, 솔, 미, 레, 도, 레, 미, 미, 레 이렇게 돼요. 그러면 C코드 잡고 세끼로 1번주 솔 여기는 5, 1, 동, 사, 이, 일, 솔, 솔, 그 다음에 솔, 미, 세 키를 계속 눌러준 상태에서 3, 플랫, 1번주 미, 솔, 솔, 일, 삼, 그 다음에 세끼 띄워주고 미, 이렇게 되죠. 미, 그 다음에 가만히 따, 가만히 거기가 C코드에서 다시 솔, 솔, 미, 이렇게 돼요. 거기는 오, 일, 동, 사, 이, 삼, 솔, 미 솔, 미 그 두마디가 조금 멜로디가 다른데요. 솔, 오, 일, 동, 사, 이, 일, 솔, 미 그리고 한 번은 그리고 한 번은 솔, 솔, 미, 그리고 따, 먹어, 따, 우 그 부분은 D마이나에서 레, 도, 레, 그리고 C코드로 미, 미, 레 이렇게 넘어가요. 그러면 D마이나의 근음 4번하고 레, 멜로디는 2번이죠. 그래서 여기는 사, 사, 이, 동, 삼, 도, 레, 2번줄. 도, 도, 레죠. 도, 레, 그 다음에 C코드로 가서 미, 미, 레 되요. 그러면 근음 5번하고 미, 여기는 오, 일, 동, 삼, 일, 삼, 미, 미 그리고 따, 먹어, 따, 오 여기는 이제 G코드로 가서 레, 레가 되죠. 그러면 여기 3키로 2번줄, 3플레스 2번 누르고 여기 동, 사, 삼, 사, 이, 사, 삼, 사 이렇게 세 번째 단락 배고픈 날 가만히 따, 먹었다, 오 그 부분은 이제 천천히 연결해 보이면 C코드에서 여기 3키로 솔 누른 상태에서 5, 일, 동, 사, 미, 일, 솔, 미, 그 다음에 소, 솔, 미, D마이나에서 레, 도, 레, C코드 잡고 미, 미, G코드에서 레, 이렇게 되죠. 그리고 마지막 단락 4개 엄마, 엄마 부르며 따, 먹었다, 오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앞에 전주랑 비슷 똑같기 때문에 5, 3, 동, 사, 삼, 사, 투 동, 사, 삼, 사, 라, 솔, 삼, 사 A 만화에서 미, 레, 도, F에 라, 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은 그냥 저는 이제 랄라, 도, 레, 도 해서 그냥 끝나긴 했는데요 앞보상에는 또 여기가 소, 레,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4, 3, 동, 사, 삼, 사 그 다음에 솔, 솔은 중지로 떼어주고 3, 4, 그 다음에 레는 여기 2번 2, 3, 그리고 마지막 C코드에서 도 해서 5, 2, 동, 사, 삼, 사 마지막 이렇게 쭉 긁어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마지막 4마디 다시 마지막 4마디 미, 레, 도, 라, 솔, 레, 그 다음에 도 이렇게 하면 돼요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, 도, 레, 미, 레, 도, 라 도, 도, 솔, 미, 솔, 솔, 미, 레, 도, 라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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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, 레, 도, 라, 솔, 미, 레, 도, 레, 미, 미래 이런식으로 치면 되겠죠 멜로디가 굉장히 좋으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